서울 일부 학교의 칠판 등 4개 제품군에서 납, 같은 융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한 제품의 38.3%는 위험 수준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바람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은 5일 서울 서대문구 정교조 사무실에서 서울 소재 초등학교 유해물질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지역 15개 초등학교의 교실 칠판과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도서관 소파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1개 제품 가운데 38.3%인 31개 제품에서 위험 수준의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유해물질 검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제품은 칠판이었습니다. 칠판 14개 중 9개에서 납이 152에서 5만 100ppm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 기준보다 최대 501배 높은 수치입니다. 체육관 충격보호대는 8개 제품에서 377에서 14,300ppm, 도서관 소파는 5개 제품에서 154에서 4,494ppm, 교실 게시판은 6개 제품에서 127에서 2,763ppm 수준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유해물질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안전한 학교 용품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장성환입니다.